네 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의 볼 게임은 크로스아웃이라는 게임입니다 어 이 게임은 제가 직접 탱크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대전을 벌이는 게임입니다 어 뭐 길말필요없이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타트업 네 우선은 기본적인 탱크인데 어 상당히 볼품이 없네요 어 일단은 초보들이 많은거 같은데 가보죠 오 오 오오 드디어 움직인게 시작했습니다 오 오 야 근데 저작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거 오 왜이래 뭘게 팩팩 돌아가 비켜 비켜اب켜 비켜 비켠 앞에 적들 있어요 빠다다다다 하하핳핳하 잡았되 오케이 한마리잡고 어싰스트 따당당당당당당당당 오우 우리팀 잘하는데? 오우 이 게임 약간 소질있는거같습니다 좋은데? 아우 미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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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가보자고 친구들 빅토리! 어허 이거 먹기 너무 쉬운거 아닌가? 헤헤 겟던 머신건 머신건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착오로가서 빌드로 가볼게요 그 다음에 픽 파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 앞쪽에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건을 장착을 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 이런식으로 페인트를 할 수 있네요 좋아좋아좋아 아 너무 똥차같았는데 자 페인트를 합시다 아까 완전 똥차보단 조금 낫네요 자 여기 이제 범퍼를 장착을 해주고 어 좋아좋아좋아 어 근데 저쪽이 어 이번에는 저쪽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하ood안 저쪽이 훨씬 높은것같애 하지만 굴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옆에 꼬다리가 왜 달려있는거지? 어 노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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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subd 402 돌아돌아 오케이! 우리팀 잘한다! 너도 이리와 파괴! 디스트로이드! 오케이! 차체를 한번 조금 강화해봅시다 자 옆쪽에 이렇게 붙여주고 오케이! 강화 완료 이정도면 괜찮은거 같은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오케이! 적들을 만난거 같습니다 이제 오케이!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จะ 엘말린! 잡아내에 LG rappelle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assessments 우와아 Ah~! 여기 위험하다 x2 위험하다 x2 위험하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f 위험하다 A 플로렌스, 잡아! 잡아! 다구리차아!! 그렇지이이! 오우 이번엔 좀 많이 잡아낸것 같습니다, 제가 어 확실히 보상 많이 얻었네 이번에 아 머신건 여기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착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런식으로 마무리로 달아주면은 완벽합니다 어 아주 센 머신건 두개랑 그 다음에 호네트까지 오 윈도우 멋있어 멋있어 오올리 멋있어 좋았어 점점 나의 드림카가 완성이 돼가고 있구만 아주 좋아 와아 와 로봇 같아 이거 뭐야 좋아서 점점 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나도 나도 껴줘 아 야 이거 너무 야 너무 느린데? 아 지금 한마리도 못잡았어 얘들 다잡을때동안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게 에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적베이스를 하면 돌진해보겠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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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딴따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 딴따따딴 적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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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을 처치하라 적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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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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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오와아아아 저런식으로 들이대니까 살수가 없네요 아아아아 똥차 고구무 하하하하 고구물부터 하지만 똥차는 똥차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 얻었습니다 드디어 샷건을 얻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근접전이 세질려나 자 샷건도 하러 달았습니다 드디어 샷건의 위력을 테스트 해봅시다 펑펑펑펑 펑펑펑 펑펑 오케이 역시 샷건이라 근접전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펑펑펑펑 펑펑펑펑펑펑 펑펑펑펑 펑펑펑 펑펑 어딨어 짜식이 펑펑펑펑펑 펑펑펑펑 펑펑펑펑펑 펑펑펑펑펑 펑펑펑펑 펑펑펑 어어 펑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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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건이 별로 안좋은거 같기도 해 그냥 머신건이 나은거 같기도 한데 가보자고 일단 어딨어 적 있다 적 있다 적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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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이드를 치자고 자 친구들 사이드를 치자고 오케이 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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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아우 사이드 자아'T릉 자 dura 잡아보자 이 천구들 생각있어 생각있어 생각있는 immigran א 오오오오오오오오오ucky 오노오오노 오노오노오오오 오오노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Hue 그냥 그걸 다 submissions 으으으 자 잡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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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노노 어 노노 어 노노 어 넇허넌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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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이럴수가 또 졌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크로스아웃 한번 즐겨봤는데요 네 우선 제가 직접 만든 탱크로 상대방과 대결을 한다는게 상당히 신선한거 같고 그리고 나만의 탱크를 만드는 재미도 상당히 쏠쏠한거 같습니다 자 그럼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버튼 누르는거 잊지마시구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강력한 탱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